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백 리포트 절에서 마주친 우리 이웃들의 희노애락을 소개하는 절에서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삭법회에서 시작된 불교와의 소중한 인연이 결혼과 bbs 입사로까지 이어진 정민정 불자를 정시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bbs 대구불교방송의 새로운 얼굴 정민정 사원. 정민정씨는 지난 9월 bbs 경력직 공개채용의 응시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평소 불교방송의 펜으로서 bbs 변화의 주체가 되고 가장 큰 법당인 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종교방송이라는 테두리에 가두어지지 않고 누구나 함께 불교 정신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bbs 불교방송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독실한 불자였던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갔던 것이 첫 인연이 됐고 어린이법회에 참석하며 조금씩 불교와의 인연을 쌓아갔습니다. 대구 토박이 정민정씨는 어린이, 청소년, 20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성장법회를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절에서 맺게 된 소중한 인연이 100년 가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선제청년회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신랑은 금강경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사찰을 찾았고 그 모임에서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싹트게 돼서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포교사로서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정민정 불자. 청년회 동문이기도 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주지 대륜스님은 불신 깊고 따뜻한 후배라고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대불회라는 법회에서 주도적으로 회장도 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 대불회를 활성화시킨 장본인이거든요. 또 그런 불교를 이해하는 폭도 너무 넓고 단순하게 절에 닿는 것이 아니고 교학적으로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것도 불교 자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많은 시간 청소년 포교 현장에서 활약한 정민정 씨는 젊은 층에게 불교가 어렵고 다소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지만 사찰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학생 법회 때는 법사 스님과 함께 동성로에 나가서 홍보물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대학생 음악회라던가 설악상 공연 능성 등반, 문기별로 사찰 순례 등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포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는 내 삶의 선물이라는 정민정 글자. BBS라는 통지에서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한 정민정 글자가 언젠가 BBS의 기둥으로 비상하길 바라봅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